ELD와 ELS를 아시나요? 위험은 싫다. 그러나 은행이자보다 높은 곳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퓨전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보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융상품의 특징은 위험은 회피하고 수익은 보장받겠다는 형태이다. 즉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원금은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1년 만기까지 주가지수가 한 번이라도 30% 이상 상승하면 8%의 확정이자를 주겠다. 주가가 30%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상승폭의 40%는 주겠다는 식의 퓨전형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시의 주가가 600포인트이고 1년 내 주가가 780포인트를 찍기만 해도 8%의 이자를 확정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은행에 맡기자니 안전하기는 한데 이자가 마음에 안 들고 주식을 하기에는 왠지 불안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전기예금 ELD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수익증권 ELS 그리고 투신사가 내놓은 ELS 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ELD는 투자원금 중 일부를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 옵션 등에 투자해 만기 때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이자수익으로 주가지수에 연동해 추가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이다. ELS는 대부분 국공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금액을 건질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가 보장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ELD와 유사한 시스템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 투신사에서 내놓은 ELS 펀드는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한 펀드로 생각하면 된다. 이 상품은 채권투자를 통해 원금보존을 추구하면서 ELS 권리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로부터 ELS를 구입해 펀드에 편입한 것이다. 원금보장과 원금보전의 차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증권사는 ELS 광고를 할 때 원금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투신사는 원금보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증권사는 ELS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처음에 약속한 원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보존을 해주지만 ELS 펀드는 기본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ELS 펀드의 투자 자산이 국공채임을 감안한다면 금리의 대폭등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원금은 보존된다. 이런 상품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보전을 추구하지만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무척 높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ELS 펀드의 경우 180일 미만은 이익금 전액과 1천좌당 50원을 합한 금액, 365일 미만은 이익금 전액과 1천좌당 40원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즉 수익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원금에서 4-5%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LD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4-5%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ELD와 ELS 펀드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여유자금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ELD의 경우 감사합니다.